자, 안녕하세요. 넥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퀸을 뽑으셨네? 탱크. 어, 퀸 개좋은데? 아, 브루들링은 없나보네. 음, 저거? 그렇다면은 나는, 음, 뭘 뽑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저도 리워 뽑도록 하겠습니다. 리워와 함께라면. 아니, 보야도리님 저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많이 해보신 분인 것 같아, 내가 볼 땐. 내가 잡아줄게. 아, 내가 잡을라 했는데, 아.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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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유, 고마워라. 아유, 고마워라. 야, 이거 공격해, 공격해. 공격해. 안 돼! 아아. 아, 뭐야. 아, 획득해줬잖아. 일단 온모드 끌게요. 점수 줬잖아, 점수. 저글링 뽑자. 저글링은 어차피 죽어봤자, 점수가 많이 안 오르니까. 아! 아아, 골리아 뽑았어, 이씨. 뭐야, 이거. 보라, 도대체 뭐야. 리워 뽑아내, 리버. 네, 리버가 짱이죠. 오케이, 5,000. 획득. 보라 둘이 뭔가 있나 본데? 아, 얘. 그거네, 상대방. 저거 여웅 나오면은 뺏을라 그러네. 대박인데? 빨리 뺏어. 왜 안 뺏어? 오케이, 오오, 좋아. 오, 굿인데? 나 여웅을 못 뽑지? 여웅을, 어, 못 뽑냐? 아, 못 뽑는 게 좋죠? 아칸 뽑죠, 아칸. 아칸 좋을 것 같아. 녹여, 아칸으로! 아, 보라, 보라 저분이 되게 잘하신다. 진짜로. 이걸 많이 해보신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인데? 아칸, 아칸 개 좋아요. 영웅아칸 완전 좋고요. 아니, 왜 그걸 공격하세요? 히드라우고 이렇게 해야지. 자, 일단 탱크. 네마, 꼴랑 네마리야? 뭐야, 뭐야, 어이씨. 올라가. 헤헤, 시야 내가 보이지노. 뮤탈 나왔나? 어, 뮤탈. 열려. 마리멜이랑 같이 움직여야죠. 뮤탈이 있기 때문에 질럭까지 오네. 질럭까지 오네. 흐흐흫, 나 여기 내려왔는데. 미안한데. 아, 그럼 올라가면 어떡하니. 내려왔는데. 맞는 거 빼주고. 빼줘, 빼줘, 빼줘. 가자, 가자. 오오, 멋있어, 멋있어. 어, 나갔어, 상대가. 누가 나갔지? 왜 나갔대? 어, 좋아요, 진영 좋아요. 언덕에다 탱크 해놔야되겠다. 난 이쪽 언덕에다가. 아니, 빠지면 어떡해. 리버 때문에 빠졌구나. 리버만 잡아줍시다. 그 다음에 뽑을거는. 뭐가 필요할거야? 유탈 뽑았네. 드라곤 뽑아야겠다, 드라곤. 드라곤을 좀 일단. 받쳐줘야될 것 같아요. 여웅 드라곤도 있네, 보라님이. 보라님이 잘하네. 이거 여웅 탱크야? 와, 쩐다. 나갔네요. 와, 끝났어. 어, 완전 보라님 쩌는데요, 이거? 무슨 내꾸만 했나? 빨강님 혼자 남았는데. 아, 파랑님 혼자 남았네, 파랑님. 아닌데? 아, 파랑님 혼자 남은거구나. 끝났죠, 이거는 뭐. 와. 개쩐다. 와, 여기서. 마커내가지고. 하는게 진짜. 쩔었던 것 같아. 다 녹죠, 병력들. 그냥 넥서스 푸시자. 빨리빨리 끝내는게 좋잖아요. 그쵸? 네, 끝났네요. 와, 쩔었다. 수고하셨습니다.